믿음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,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.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니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. 십자가에서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.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동시에 십자가로 인해 나를 위한 용서가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. 그러므로 그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합니다. 제가 지은 죄들을 지금 사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드립니다.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.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입니다. 나는 그 피를 의지하여 지금도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.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.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임을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멸하여지고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. 그래서 제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감사드립니다.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.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은 나를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. 예수님이 피로 나를 위해 확보하신 성령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.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법에서 자육해되었습니다.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.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. 예수님이 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을 나를 위한 선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 믿음으로 나를 위한 성령님을 당당하게 청구합니다. 그리고 오늘을 위한 성령의 신선한 기름보음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보심을 청구합니다. 바울이 가르친 기도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지극히 크심을 나는 믿습니다. 큰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.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.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지셨음을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게는 치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. 치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신 것을 찬양합니다. 그리고 그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마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. 나는 마귀와 귀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. 나에게는 권세가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며 떠나야 함을 나는 믿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.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사심을 감사드립니다. 그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. 나는 믿는 자이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.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따르리라 하신 표적이 내 생에 따를 것을 나는 믿습니다.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며 증인된 삶을 살 것입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신다면 당신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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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